피트기는 학살의 전장! 붉은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돌아온 학살자! 제... 뭐...뭐지? 무슨 일이야? 애들이! 매섭게 달려드는 오크 전사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냅니다. 여긴 니녀석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 하... 어... 하... 하... 진메드닉 다음으로 이 녀석이 바로 나라고! 하하하! 무슨 착각을 하고 있군 그래. 둘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덤벼봐라 애송아! 어쩐지 투기장이 붐빈다 했더니 진메드닉이 돌아왔다는군. 이 녀석의 공격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저의 퀵은 억지율이 큰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억지율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리와 억지율이 러시아, 이 녀석을 대기하여. 그 녀석은 억지율이 적당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억지율이 적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녀석은 억지율이 적당하고 있군요. 부상을 입은 것 같군요. 과연 전설적인 두사가 목숨을 구걸하는 진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오크들에게 반격하려 했지만 매튼닉의 공격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오크들이 재빠르게 피했군요. 지금 투기장엔 매튼닉이 싸우고 있다지? 이쪽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것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 소식 들었나? 슈사이어에 유명한 모험가가 왔다는 거? 놀랐습니다. 쟤사이어에 기계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자면 저의 거란이 능력이 불가능한 렛츠는 멘트는 어린 녀석은 없어. 흐흐흐흐 두 녀석을 잡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된데 흐흐흐흐 열쇠와 칠형서 바로 이겁니다 여명 단원들의 잠입은 제가 돕겠습니다 도움말고! 멈춰라! 이곳은 니깐 녀석이 돌아다닐 곳이 아니다 여명놈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다고? 내가 지금 그곳에서 왔는데 너 누구냐? 다시 기습을 허용하는 진매드는 우습방스럽게 넘어지면 궁지에 물린 쥐새끼 꼴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 진매드님 그분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의 종이 제물을 바칩니다 바이단!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나의 공격을 버져내다니 이번 제물은 제법 훌륭하구나 바이단 마저하라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질병을 건너가이! 나의 공격을 버져내다니 이리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랩! 빨리 잡으라는 말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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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라! 부패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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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들어졌잖아! 갑자기 어디서 저놈이? 진짜? 하하... 백wort 님! 괜찮으십니까? 자네 괜찮나? 위험한 작전이 있는데 잘 버텨졌어 일은 예상보다 심각해졌군! 바이단이 악마와 결탁했을 중이야 어서 바이단을 쫓아야 하네